스포츠들 잘 돼요. 투자가 3대 있을 때. 박하니 선수가요. 2&2 라이프 안타입니다. 드디어 안타입니다. 서드라나 홈인 재역전입니다. 8대7 박하니 적재타. 역시 우리 대표팀 저력이 있죠. 그렇습니다. 8회 초 한국의 공교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. 1루와 2루. 오늘 두 번째 타수께서 홈런 2루 타도 있습니다. 4타수 2안타 김동조 4번 타자. 자 오늘 코스 밑에 갑니다. 뒤로 뒤로 갑니다. 펜스 넘어갔습니다. 앞서는 홈런 김동조. 4대8에서 11대8. 다시 한 번 해내는 4번 타자 김동조. 11대8 다시 앞서는 한국 결정타를 치른 김동조입니다. 정말 수련합니다. 그렇습니다. 김동조 선수 역시 김동조 선수네요. 원스탄 2불에서 4구를 맞게 되는 강혁 선수. 자 다시 큽니다. 우주간 코스 쭉쭉 뻗습니다. 그대로 펜스 넘어갔습니다. 자 계속해서 두 명의 타자가 연속 홈런을 준갑니다. 강혁 선수 끝내 홈런을 또 안돌립니다. 날씨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